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관련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연무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포함했습니다. 충남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.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,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.